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차카게임입니다. 오늘은 사이버펑크 2077, PS5 Pro, 본버맨 R, 그리고 The Last of Us 2의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게임 관련 소식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렛츠고! 12월 10일로 출시가 예정이었던 사이버펑크 2077이 미리 사전 주문을 한 사람들 중 벌써 게임 CD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2013년에 발표된 후 근 8년의 시간에 걸쳐 개발되어 왔고 드디어 그 긴 여정의 결과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이렇게 이미 CD를 받았다고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매점의 실수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먼저 CD를 받은 사람들은 컬렉터 패키지를 선주문한 사람들인데요. 물건이 한 주 먼저 도착했다고 합니다. 잠깐 사진을 보시죠. 컬렉터 에디션 박스 같아 보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 사인으로 보이죠? 그리고 56.325GB을 다운받고 있는데요. 이 사진을 올린 유저는 이게 첫날 패치를 다운로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CD 프로젝트 레드의 담당자는 첫날 패치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기본 게임이 70GB 정도 할 것 같은데 저 56GB은 무엇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건지 거의 게임 사이즈의 3분의 2 정도의 파일을 다운로드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물론 CD 프로젝트 레드의 상황을 보면 CD가 구워진 이후에 연기가 되어서 패치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 추측은 되지만 그래도 다운로드 파일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게임만 잘 돌아간다면야 감사감사 감사지만 말이에요. 저는 지금 어새싱크리드 바랄라 하고 있는데 업데이트 이후에 어제 버그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미션 깨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몇 번을 다른 곳을 갔다 왔다 갔다 갔다. 나무는 공중에 심어져 있고 허공에 칼 휘두르면 적이 나가라 떨어지고 막 이래요. 저는 어지간한 버그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 어새싱크리드 바랄라는 조금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사이버펑크 2077은 이 정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물건이 출시나보다 빨리 풀리다보니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알람을 하나 내보냈습니다. 출시 전날까지 게임 플레이 비디오나 스트림하지 말라고 거의 경고문 같아 보이는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글쎄요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이러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게임 플레이 영상 다 만들어 놓고 있다가 출시날 업로드 쩍 해버리면 출시하자마자 바로 결론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 만약에 사이버펑크 2077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포일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요. 아마도 여기저기 정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나 스포일러 진짜 싫은데 아 음 플스5가 아무리 많이 팔린다고 해도 엑스박스 시리즈 X가 플스5보다 스펙상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플스5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플스5 프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여기 플스5에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소니에서 새롭게 등록한 특허에 그래픽카드가 두 개가 들어가는 새로운 콘솔이 있어 이것이 아마도 플스5 프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가정용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을 위한 확장 가능한 콘솔 CPU GPU 설계입니다. 이 특허는 2019년 1월에 출원되었고 2022년 7월 30일에 발행되었습니다. 요약을 보면 다중 GPU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프레임 버퍼 관리는 비디오의 각 프레임을 렌더링하는 다중 GPU에 의해 구현될 수 있고 비디오 프레임의 각 부분에 각각 렌더링을 함으로써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GPU 중 하나는 다른 GPU에서 프레임 정보를 수신하고 HDMI 프레임 출력을 제어하거나 GPU의 출력을 함께 다중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더 큰 처리 및 저장 기능을 갖춘 고성능 콘솔을 제공할 때 복수의 SOC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고성능 콘솔은 더 많은 메모리를 포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칩을 사용하는 클라우드 최적화 버전에도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PS5와 Xbox Series X 중 Xbox의 성능이 더 우세하지만 만약 이 내용처럼 PS5에 두 개의 칩이 내장되어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Xbox Series X보다 많이 강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GPU가 들어간다는 것은 두 배의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게 또 어떻게 해결될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도 크다고 난리인데 이러다가 PC만큼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 PS5 프로로 이어진다면 언제쯤 PS5 프로를 만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리 Xbox Series X의 성능이 우위라고 해도 이미 PS5는 Xbox Series X보다 두 배가 넘는 판매를 보여주고 있고 물론 양쪽 다 매진 상태라 이것이 모든 소비자의 결정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PS5가 더 인기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성능도 이전 버전에 비해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고 스펙상 조금 딸린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시대 특성상 PS5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금 공급도 다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소니 입장에서는 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GPU 두 개 달린 PS5 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슈퍼본버맨 R 좋아하시나요? 지금 구글 스테디아에 가시면 슈퍼본버맨 R을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그인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고요. 아마도 구글에서 스테디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체험형 서비스는 항상 좋죠. 먹어봐 이런 거. 어우 마트 가고 싶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클라우드형 게임 서비스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가셔서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공짜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너티덕에서 The Last of Us Part 2에서 에비 이야기에 맞춰 초점을 맞춘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Last of Us Part 2는 출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게임 수상식에서 큰 상을 받아 다시 인기를 얻어 새로 플레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스토리로 예고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엘리의 관점과 교차하고 충돌하는 에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복수를 생각하게 된 동기와 그에 따른 영향을 함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비의 독특한 게임 플레이와 그녀의 훈련, 장비 및 기술이 엘리의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짧네요. 저는 오늘 사이버펑크 2077에 미리 배달된 게임 소식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왜 저런 일은 저에게 생기지는 않는 걸까요? 그리고 PS5 프로는 사실 저렇게까지라고 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차세대 콘솔을 보니까 물론 PC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제는 충분히 PC 대신 사용할 만한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GPU를 두 개까지나 달면서까지 하나를 더 좋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짧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GPU가 두 개 달린 PS5 프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그냥 계속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오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꾸박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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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야 테크 제크 제크7